자 오늘도 낚시를 가게 됐습니다 어제랑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서 연락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오늘 와이프하고 달라 세서 다나우로 넘어왔다고 하네요 근데 바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차를 갖고 온대요 차를 가지고 저희 집 앞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베트남에서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베트남의 차량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2배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보이겠죠 왜냐하면 베트남 물가 자체가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차량이 가격이 2배이면 뭐 4배 이상의 그런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아 오늘 어디로 낚시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연락이 온 것 같네요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겠습니다 아마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아니네 아무튼 이 친구가 지금 원래 4시에 저희 집 앞으로 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건지 어쩐지 4시 11분 아마 15분 정도 늦어진다고 했는데 친구를 만나서 낚시를 한번 또 해보러 가야겠네요 낚시를 위해서 제가 챙기는 거는 보이스카우트 나이프 하고 회뜰 수 있는 나이프 하나 챙겼습니다 뭐 어떤 물고기를 잡으러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거 챙기고 물에 젖어도 괜찮은 고프로와 쥐샥 시계로 준비해봤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뭐 낚시 가는 느낌 나네요 굿굿 아 그나저나 이게 영상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가 엄청 오래 걸리는 느낌이네 어제는 329 호수에 갔는데 오늘은 일단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건데 뭐 어디든 가겠죠 오늘은 다낭에 온 지 최초로 고프로 2개 출격합니다 꿀벌을 찍으면서 대기를 해야겠네요 베트남벌이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아마 크기가 작은 걸 보면 뭐 토종벌이나 그런 거 같고 양봉도 있고 그렇네요 베트남 사람들은 화초 키우는 걸 굉장히 즐기는 거 같아요 아래보면 알로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가 있네요 이거 익으면 저기 되게 무화과 같이 생겼다 어? 거의 무화과인데 진짜 생긴 게? 속에도 거의 무화과 비슷하고 이거 장아찌 담근다던 그 열매 같은데 열매가 무화과... 와 이거를 벌레가 가득 찬 이거를 먹었네 아씨 벌레가 속에 가득 찼네요 이런 데 보면은 조그만한 달팽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 오! 아! 이제... 도마뱀 있었네? 씨 몰랐네 이거 모르고 보면 쫄게 되는 생물들 아 도마뱀 하나 더 있다 진짜 의태가 장난 아니야 얘 여기 지금 붙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여 와... 숨어야 되겠죠? 오! 뭐야? 뭐 있어? 오! 깨구리 있다! 깨구리! 두꺼비 있어!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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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두꺼비! 오! 자리 좋게 나무로 들어가네 한번도 안 가본 우리 쭈꾸뽕 멍멍이들아 왜 니네 왜 맨날 나만 보면 짖어 안 짖으면 안 되겠니? 귀엽다 근데 니네 되게 귀엽다 자! 꼼 싸! 꼼 싸! ㅋㅋㅋㅋ 우리 친하게 지내자 물지 마오고 비터 타안에게 메세지가 왔습니다 친구가 이제 거의 Definitely 신자오 이예스 오케이 오케이 거모온 돈이 걱정마 고마워! 제 베트남이 너무 많아요 그냥 조금 고마워 고마워 너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플라이트 달라드 투어? 달라드? 네 달라드 투어? 그냥 달라드 투어 깐중 깐중 난 깐중 팬 넌 너무 빚 지금 어디 가시죠? 네 어디? 모르겠어요 아 10km? 네 오늘 날은 유튜버? 그냥 작은 유튜버 시작 까이마이 까이마이 새로운 까이마이 근데 10년 10년 보통 유튜브 비디오를 업로드해요 그냥 1년 1무비 1년 1무비 1년 1무비 네 네 오 왜냐면 가이마이 얼마나 오래가 지났어요? 못 탕 1년? 1년 1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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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surviv 아 하하 하하하 하하 아 Picasso 진짜 매우 재미있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매우 재미있어요 저번에 29 레이크 29 3 레이크 하임웨이 찐 바 레이크 아 죄송해요 많이 드세요 네 아 홈과 홈과 아주 좋아요 아주 재미있어요 너 혼자 가요? 네 지금 혼자 가요 가족이 한국에 있는 와이프와 3개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다낭에 있는지 다낭에 있는지 친구가 없어서 항상 친구가 없어서 항상 친구가 없어서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시간 그래서 쉬워요 항상 쉬워요 오늘 일요일까요? 네 오늘이 마지막 휴가 아 너는 어디서 죽었나요? 대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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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서울 구멍이 대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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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 개념시티 대구시티? 왜요? 대구시티가 없어요 단항은 베트남에서 5개의 시티입니다 첫번째는 호치민 하노이 하이펑 하이펑 권토 단항 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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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티 대전시티 거의 다단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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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노고시티 서울 서울은 메인시티 대전은 노고시티 대전은 노고시티 많은 사람들이 호치민시티 좋아해요 단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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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티 단항은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베트남의 친구는 친절한 항상 한국어로 한국어로 물어보는 한국어로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웃기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정말 좋아요 베트남과 한국어로 형들 아주 좋아요 거의 똑같은 역할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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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어로 세운스 세운스 하이스피드 트레인 그냥 1시간 한국어로 는 엄청 작아 아마 거의 두후에 단항 두후에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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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 사이언시픽시티 많은 사람들이 대전시티는 노폰시티 노폰이 캐릭터입니다 노폰시티 광고사고해 노폰 많은 한국인들이 후회 노폰시티 대전 저는 후회에 2번 해봤어요 후회에? 1번 잠시 저는 후회에 갔어요 후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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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울 대전 한국 3년 어디에 어디에 서울 제주 제주 완도 완도 오 아주 좋아요 완도 제영주 영주 경주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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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다 다낭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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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응 달러 원타임 아 원타임 간충 내 메인 호비는 간충 간충만